카카오뱅크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담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연간 이익으로는 지방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. 올해는 비대면 보금자리론과 외환서비스 등 신상품을 통해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. 김도아 기자입니다. 카카오뱅크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3,5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년 대비 무려 34.9%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. 지난해 영업이익은 4,78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.5% 늘었고 같은 기간 수신 잔액은 47조 1,000억 원을 기록하며 14조 원 증가했습니다. 역대급 실적에는 주택담보와 전월세 대출의 폭발적 증가가 배경으로 꼽힙니다. 주담대 잔액은 3분기 8조 원에서 4분기 9조 1,000억 원으로 불과 석 달 만에 1조 원이 불어났습니다. 전년과 비교해 7배 넘게 급증한 규모입니다. 여기에 비대면 대환대출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카카오뱅크 점유율은 53개 금융세 가운데 14%까지 치솟았습니다. 특히 주담대 갈아타기 점유율은 24%에 달했습니다. 폭발적 대출 증가 덕분에 이젠 지방은행의 견줄만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은행 가운데 부산은행과 순위 격차는 불과 200억 원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. 한 달 적금과 모임 통장에 힘입어 수신 규모도 빠르게 늘었습니다. 수신 잔액은 47조 1,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습니다. 한 달 적금은 출시 25일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고 모임 통장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20%로 예상하면서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더불어 올해 금융생활 필수 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00% 비대면 보금자리론과 외환 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을 선보여 시장 굳히기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.